안녕하세요 갱성동촌입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지 이제 3일 정도 됐는데 구독자가 100명입니다 100명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구독자 100명 감사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구독자 100명 감사 영상에 포함될 내용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수익공개 제가 100명 구독자 최초로 수익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그 정착하지 못한 그 이민자들이 지내고 있는 그 처절한 그 공간의 모습을 제가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그 공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프로 최신 버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영상을 찍어보니까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저같은 경우는 테이블에 앉아서 계속 동영상을 찍는다기보다는 많이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손떨방이 제일 좋다고 하는 고프로 세븐 블랙 펴서 좀 더 앞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지내고 있는 저 공간을 한번 기습해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장면이 바로 저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절대 공개하지 않을 영상인데 오늘 100명 감사 기념으로 제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이민가방들 이민가방들 옷가지들 그리고 여기서 지내면서 필요한 거 조금씩 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주 처절하죠 막 처절합니다 참 빨리 집을 구해서 넓은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사실 와이프한테 와이프한테 이걸 찍겠다고 약간의 허락을 받긴 하다니 딱히 기분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 공개 제가 구독자 100명 최초로 유튜브로서의 수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도 처음 알았어요 수익 창출 조건인 4천명 구독자 저는 지금 코프로를 구매하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출발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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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화면이 덜 흔들리는 걸 볼 수 있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경상도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